우리 진짜 해야겠다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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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이번 위아이 골든백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골든백 백점이 돼야 끝나니까 먼저 백절부터inta tik 다 펫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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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은정 차가운 연수! 은정 차가운 연수! 은정 차가운 연수! 다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아, 루아이! 아, 형 그러면! 원래 일렉트리 가자, 일렉트리! 그냥 배틀 하자! 배틀 가요? 아니, 아니, 아니! 100%, 100%! 그럼 100%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100% 까볼게요! 네! 와! 개인기를 보여줘! 석하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가 있어요! 짱구 성대모사를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공부 중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나 너무 부담스럽다! 자, 시작! 보고 싶다고 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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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았어! 와, 진짜 똑같았어! 더 센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짱구 했으니까 준서 비트박스 해주세요! 오! 비트박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미디 역할로 좀 쫓아줄게요! 아, 좋아요! 패드 만들어주신 거예요! 도가에서 대신차 대체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가 좀 저 만들어주고 도가니랑 생각하고 온다 두 번 넣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루키 루키! 응! 맞춰볼게요! 뚜뚜뚜뚜뚜 아,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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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오! 올라가, 올라가! itatively 굴이가 쌍생겨와 액, 액 우우우우우! 워우우우우우우! 이 정도면 그거 저기 아카펠라 아닌가요? 인정, 인정, 인정! 아카펠라 미미스러워졌어, 거의 보고 싶다고 해요! 나 거짓말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해보자, 거짓말 거짓말 할게요 라이엇! 오 이거 잘하지 너무 좋아하지 자, 드세요 자, 저부터 하나씩 뽑을게요 이거 자기가 알아도 적당히 힘줘야죠 알죠, 알죠 바로 바로 볼까요? 오, 재밌는데? 오, 재밌는데? 오, 재밌는데? 자, 넣으세요, 넣으세요 납부할까? 자, 어떻게부터 갈까요? 납부할까? 저부터요? 어? 재밌다 하면 분리하게까지가 힘드세요 한 없어? 아, 그래요? 저부터? 네 저부터요? 왜냐면 분야도 모르니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 네 뭐? 어? 다 안했으면 좋네요 다 안했으면 좋네요 설마, 누아 이런 거 아니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힘을 줄 테니까 맞춰봐요 게임 끝났어요 이게 왜 싫어한다고 했냐면 왜 싫어해요? 왜 이게 이유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이유를 일단 들어와 봐 나는 라이어가 아니라 왜 싫다고 했냐면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싫다고 한 거예요 와... 진짜로요? 내가 넘어가고 싶은데 그건 얼마야 이게? 이게 얼마냐고요? 어? 돈으로 매길 수 없어 어? 매길 수 있어 그걸 어디서 팔아? 팔아 팔아 어쩐이야 이거 어쩐이야 이거 한 번 맞춰봐 얼마인지 한 번 맞춰봐 얼마인지 한 번 맞춰봐 얼마인지 맞춰보라고? 아니, 3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하면 우리가 인정이 될게 어 37만원 37만원? 뭐지? 아 왜 이런데? 뭔데? 앞으로 앞으로 위아의 매니저는 37만원인데 형 위아의 매니저 형한테 37만원인데 인디언바 인디언바 저 이거 매니저 형한테 바꿔 올게요 세, 네, 네 인디언바 인디언바 아, 피했어 아, 정답이 위아의 매니저는 37만원인데 질전시 총 몇 점이죠? 질전시 총 50점 게임이랑 라이엇 게임 제가 50점인데 50점 남았는데 100점으로 100점으로 150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위에 거 안하니까 아니, 이거 뜯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뜯고 안 해도 되잖아요 뽑아 놓고 안 하셔도 됩니까 숨겨놓은 김에 그래 다른 앨범까지 숨겨놓고 진짜 숨겨놔 아껴놔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형 50점 여기서도 채울 수 있고 여기서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위에 거 위에 거 펜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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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요 펜바타 펜바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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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릎 뻗는 거야 둘이 왔다 오케이 너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 계기가 똑같잖아요 하나야 나머지 물 말아와 굴이 가사 생겨와 너무 어렵다 줄 갈게요 줄 줄줄이 줄줄이 아니죠 아 이거 그거야 약간 그 뭔지 알겠지 재밌겠다 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알갈래 아 그거야? 맞죠? 아 그거야? 다음 가 한 글자 이거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언제 가겠지? 치킨 브랜드 이름 대기 하나 둘 교촌 호식이 삼겹삽살 삼겹삽살 야! 삼겹삽 호식이 내가 안 했어 야 그렇게 말하면 호식이 그냥 무게는 생각해나야지 왜 이렇게 호식이 아 나는 난 약간 그래도 완전 유명한 건 빼고 있지 삼겹살에 뭐야 삼겹살치킨 삼겹살치킨 있어? 일단 10점 다 끼고 하자 오케이 10점 다 끼고 형 해볼게요 저는 초선 게임이랑 생각해 주세요 네 자 형국이다 ㅇㅇㅇ 위아이 아이유 땡 아이유 뭐여 땡 아이유 뭐여 뭐여 여기 있나? 우왕 우왕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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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연 이윤 10점 10점 남았어요 10점 걸고 10점 걸고 변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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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 은행 브랜드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우리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 수협 수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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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입고 가위바위보 오늘? 요한이가 이기지 않을까 가위바위보를 이기지 못하는데? 잠깐만 근데 이게 한 번 지면 바로 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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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빨리 가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오버야 지금 빨리 움직이면 안 돼 이건 다이까지 오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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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30점으로 90점 10점 마지막으로 100점 딱 가자 상대 잘 하자 오우 성크기생이 상대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오오! 비슷하다, 거의. 올라와서 오자! 올라와서 오자! 올라와서 오자! 좀 내가 더 끄죠? 영화가 더 큽니다. 자, 요한이 형! 너무 공개적으로 되고 싶었어요. 잘 봐주세요! 요한이 형, 요한이 형이래. 요한이 귀여워요. 오오오? 비슷한데? 오 제 끝! 도와, 도와! 도완님, 어디서 올라와있는데? 도와! 도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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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이거 드실게요.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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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보다 작아, 이거 다 편견이야 이게 편견이라니까? 석화가 너무 큰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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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가 조금 더 풀어 석화가 조금 더 풀어 제목이 요한이 형이 제일 작은 걸로? 누구야? 한 마디 차이네 요한이 형이 제일 작은 걸로 요한이 형이 제일 작은 걸로 요한이 형이 제일 작은 걸로 요한이 형이랑 사이즈가 진짜 비슷하다 아 맞네, 이렇게 안 찍구나 오, 너무 크네 아, 너무 크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준석 밑에 내려가고 있어 들어와요, 결승전 들어오네, 들어오네 내가 상대해 주지 와, 세기의 대결이다 와, 뭐야 바밤밤 아, 방금 전 차이니? 뭐야, 이거? 형, 엄지는 거의 마디 차이 난데요 마디 차이는 형이 큰데? 네, 길었고 선동판에 네, 제가 이겼네요 아쉽다 네, 우선 선동기 대결까지 해서 저희가 100점을 달성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위아이 골든백 컴퓨터까지 재밌게 진행을 해봤는데 위아이 분들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재밌었죠 멤버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위아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컴퓨터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재밌게, 둘, 셋! 위아이 위아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